159 159 159 키 컸어요 1cm만 더 노력하면 60 되겠다 태용아 너 못할 것 같아 한번 대보자 아 아 대봤네 야 벌써 1분 넘어오 빨리 좀 느끼고 맞아 그러게 돼 이미 다 아는데 굳이 껴서 그거 낀다고 하면 2cm밖에 안 크잖아 야 그 차이가 얼마씩 안돼 자연이 자연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아 자 해봐요 원래 손가락이 크면은 키도 큰다고 했거든 키도 큰다고 했거든 크진 않아요 채용씨 좋아요 채용이 공기 한번 맞춰볼까 오 밑공기 어때요 바닥이 멀지 않아 태어난다면 키 좀 컸으면 저는 반대로 키 좀 컸으면 얼마 몇 인지 167 지금 그냥 160만 넘었어 아 아 100%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68 158 158 168 158 서울에 아린스럽으로 저희 박진영 팀장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박진영 팀장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제앱이 19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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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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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